농장 마당 바닥에 뚫려 있는 커다란 구멍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구멍 안쪽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구멍 아래로 내려보내진 파란색 가죽끈도 보입니다. 갑자기 생긴 싱크홀에 사람이 갇혀 구조작업을 시도하는 걸까 싶었는데 곧 커다란 엉덩이가 구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끌려 나오는 거대한 소. 구출된 소는 곧 벌떡 일어나고는 자신을 기다리던 친구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다른 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덩이에 빠졌던 소에게 모여드는데요.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비쇼 모클랜드 위튼 캐슬 카운티 파크의 인부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작업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지역 농부가 자신의 소가 싱크홀에 빠졌다며 소를 구출해달라고 연락한 것인데요. 현장에 가보니 진짜 암소가 거꾸로 싱크홀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암소가 싱크홀에 빠지기 전까지는 주인은 싱크홀이 있었는지도 몰랐었다는데요. 소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구조될 때의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러운 바람에 영상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구조될 때 등장하는 저 엉덩이가 너무 웃기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영상을 본 몇몇 네티즌은 싱크홀 주변 집안이 약해져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싱크홀에 빠졌던 소가 우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